네 자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많은 쪽으로 가야돼 엄청 많아요 네 많은 쪽으로 저는 이제 50대잖아요 60대 60대 와 마음은 아니 마음은 30대 20대 에이 아니 누가 80대라고 얘기하는 사람 누구야 80이라고 하는 사람 60대 62살 놀래 이렇게 동안 없어요 최강 동안이야 야 62살이신데 피부가 장난이 아니야 30대 피부를 갖고 있어 거의 오 대단하세요 오 복수 야 자연산이죠? 네 자연산 자 본인 소개 본인 소개 여기다 네 반갑습니다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복명동에서 온 박완현입니다 복명동에서 온 현재 하시는 일은 무슨 일하세요 아 이제 LS산전에서 정년 퇴직하고 네 지금은 그냥 조그맣게 뭐 이제 사업하고 퇴직하셨습니까? 네 왜요? 아 이제 62인데 그럼 네 네 네 조그맣게 뭐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저희 인원 용역이라고 아 좋은 일이세요 네 용역이 돈 많이 벌더라고 보니까 돈 많이 벌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아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네 분위기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네 안면 있죠 우리 네 안면 있죠 네 네 어서오십시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여기서 만났죠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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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도 잘 추시고 노래, 춤, 가무에 그냥 다 취미죠 그냥 잘 추진 못해서 노래는 이제 일단 들어봐야 되니까 무슨 노래 불러줄거에요? 난 아직 모르잖아 이문세씨 이문세씨 노래 그럼 직장 동료 후배분들 후배구내 점수가 나와야되는데 갑자기 후 때문에 점수가 더 나오면 안돼 여긴 반영 안됩니다 박수! 박수 박수 세월이 흘러가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대 내 곁에 있어요 떠나가지 말아요 나는 아직 그대 사랑해요 그대가 떠나가면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대 내 곁에 있어요 떠나가지 말아요 나는 아직 그대 사랑해요 혼자 걷다가 어두운 밤이 오면 그대 생각나 울며 걸어요 그대가 보내신 때 하얀 꽃잎으로 나의 눈물에 시들어 버려요 그대가 떠나가면 어디로 가는지 그대가 떠나가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대 내 곁에 있어요 그대에 있다고 가진 않으면 그대가 떠나가지 말아요 나는 아직 그대 사랑해요 그대가 어떻게ыми 그대가 있으면 그대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새하얀 꽃잎도 나의 눈물에 시들어버려요 내가 떠나가면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대 내 곁에 있어요 떠나가지 말아요 나는 아직 그대 사랑해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자 평가 봅시다 평가 몇 점 나왔어요? 몇 점 통과 몸에 좋은거 그만두셔도 되겠어요 외모 보다 목소리도 보니 너무 동안입니다 85점 85점 통과 음정박자 좋으시고 자신감있게 잘 부르셨습니다 이야 90점이 넘어야 앵콜할 수 있어요 90점이 넘어 일정점이 넘으면 술을 통과하면 술을